오는 29일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여름철 과일재해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자두와 포도, 복숭아, 매실 등 여름철 과일재해보험을 신청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0%까지 지원합니다. 영월군의 경우 올해부터 지원을 늘려 과일재해보험료의 최대 95%까지 지원합니다. 보험 신청은 지역별 농협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. 정부가 지원하는 과수류 농작물재해보험은 과일 수확 시기에 따라서 보험 가입 시기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.